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선크림이 바르고 나서 있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왁싱도 해보고 면도 제모도 해보고 바르는 걸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없애보고 해봤었는데 요게 가장 시간도 빠르고 피부에 자극도 적어서 저는 요런 걸로 미는 거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장마기간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여름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꼭 하면 좋을 남자 여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선크림입니다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드려요 자외선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바로 노출을 하게 되면 단순히 피부가 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을 계속 발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서는 선크림 안 바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귀찮다고 나도 그랬고 근데 스무살 중반부터 해가지고 선크림 안 바른 친구들 학교 후배들 전부 다 후회했어 아 형 형이 왜 그때 저한테 선크림 바르라고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규멘 하면서 다들 그걸 깨닫는단 말이야 나중에 들어서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는데 선크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거든요 자차는 자외선 차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기 유기 이렇게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기는 뭐냐 무기자차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얼굴에 딱 그 선크림을 발랐을 때 하얗게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무기자차 선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얀색 돌가루 같은 것들이 우리 피부 표면에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돼가지고 막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덜 해요 단점은 얼굴이 좀 하얗게 되거나 바르고 나서 좀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 피부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선크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기자차 선크림 추천해드릴 건 벤튼의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이라는 겁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무기자차이지만 발림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성분 자체가 대부분 순한 성분들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남자분들이 써도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다음은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유기자차는 발림이 굉장히 좋고 피부에 흡수가 잘 돼요 얘가 자외선을 어떻게 막아주냐 자외선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 화학적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배출시키는 형태의 선크림이거든요 무기자차랑 다르게 발림이 굉장히 좋고 하얗게 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무기자차에 비해서는 번들거림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 선크림의 경우에는 저처럼 건성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서는 뭘 추천하냐면요 올리고 히알루로닉 엑시드 선 에센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들 자체가 되게 순한 편이라서 피부에 자극도 덜한 편이고요 발림이나 흡수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 에센스 제품이잖아요 요즘 브랜드들에서 막 보면은 선 에센스 이런 제품들이 약간 우후죽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선크림 제품군들 중에서는 발림이나 흡수가 개선이 돼서 나온 제품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고 선 에센스 같은 건 시중에 새로 출시된 제품 같은 거 있으면은 성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가 꼭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남자분들한테 메이크업 같은 거 하라고 좀 추천을 했었잖아요 근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는 게 선크림 바른 이후에 메이크업 했을 때 흡수라던가 좀 메이크업 밀리지 않는다던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를 쓰시는 분들도 메이크업 할 때를 대비해서 유기자차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선크림이 바르고 나서 지속 시간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선크림은 바르고 나서 한 4시간까지를 리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덜한 제품들도 많고요 그래서 틈틈이 우리가 덧발라져야 되는데 밖에 다니면서 덧바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런 선스틱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원더의 선스틱 제품인데 요것도 제품 성분 자체가 굉장히 순한 제품들로 되어 있고 피부에 바르거나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이라서 화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밀리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부들부들하게 발립니다 저도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관리는 냄새 관리입니다 여름에는 우리가 너무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땀을 진짜 많이 흘리잖아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특성 때문에 냄새들이 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특히나 냄새를 또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씻을 때 잘 씻어야 되는 부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귀뒤예요 귀뒤 땀 흘리거나 샴푸 제대로 덜 닦아가지고 뭉치거나 해서 노폐물이 쌓이기 되게 쉬운 곳이거든요 자고 일어나거나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씻거나 할 때 요 귀뒤를 빡빡 그냥 막 막 비벼 비벼 막 요기를 빡빡 닦아주세요 폼클렌징 같은 걸로도 한 번씩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여름철 냄새를 막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여름철 냄새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저드랑이 냄새잖아요 땀이 많이 나는 데다가 반팔 입고 다니고 하니까 좀 겨드랑이에서 냄새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람들이 겨드랑이 냄새 막으려고 데오드란트를 많이 쓰시는데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에 발라서 냄새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리클로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클로는 냄새를 안 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땀 자체를 안 나게 막아주는 거예요 겨드랑이 쪽에 자기 전에 건조한 상태에서 한 번 발라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런 거를 며칠 동안 반복을 하면 이제 겨드랑이에 땀이 안 나기 시작하거든요 땀이 안 나면 당연히 냄새도 안 나겠죠 겨드랑이 냄새로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드리클로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대망의 털 관리인데요 반팔이나 반바지 입었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털이에요 저는 팔에는 털이 많지 않은 편인데 다리털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다니거나 할 때 털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은 돌아다니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털 관리를 여름에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던 게 요겁니다 다리털 숫 제거기 제가 이거 한 20대 중후반부터 요런 제품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써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바로 페이스 팩토리의 바디 트리머입니다 요 제품으로 완전히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조금 요란하게 생겼죠? 갈아탄 이유가 있습니다 요런 숫 제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요걸 이제 한번 밀고 그러면 요기 X밟게 하면서 빼고 다시 밀고 이러면서 시계 진짜 오래 걸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짜 한 10배 이상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전동으로 징 돌려가지고 쓱 다 밀어버리면 되니까 시간이 진짜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여름이 되기 전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했었거든요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특히 좋은 점이 얘가 다리 털을 완전히 깨끗하게 절삭하지 않아요 되게 끝에 미세하게 조금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조금 남은 게 좋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면도기 같은 걸로 다리 털을 완전히 깨끗하게 밀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피부에 자극이 갈 뿐더러 두 번째로 완전 그렇게 깔끔하게 밀리면 나중에 털들이 다시 자랄 때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인그로운 헤어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저도 막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왁싱도 해보고 면도 제모도 해보고 바르는 걸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또 없애보고 해봤었는데 요게 가장 시간도 빠르고 피부에 자극도 적어서 저는 요런 걸로 미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다리 털을 완전히 깨끗하게 미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끼우면 됩니다 숱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 털의 기장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제 조금 요란하게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헤드를 갈아 끼울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갈아 끼운다 그러면은 코털 제거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저도 원래 코털 제모할 때 요즘에 남자들 좀 힘들긴 해 코털까지 제모해야 되고 털 관리 그냥 할 때 3주 주기로 하거든요 저는 3주에 한 번씩 다리 밀고 코 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하니까 확실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헤드를 얘로 바꿔 끼우면 면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로 바꿔 끼우면 헤어라인 같은 거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제가 남자들 머리 약간 옆머리 좀 내추럴하게 다시 기르는 게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거든요 헤어 세팅할 때 옆머리 같은 거 좀 길게 잘라 놓으면은 금방 자라니까 그럴 때 요런 걸로 그냥 라인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라인 정리해주면 훨씬 깨끗하게 라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 사놓으면은 이곳저곳 그냥 편하게 쓰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강력 추천드리거든요 사실 이거 제가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최근에 여기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규독자 분들한테 진짜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진짜 저는 이거 4월쯤부터 사서 쓰면서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너무 잘 됐다 이거는 규독자 분들한테 꼭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제가 샀을 때 한 7,8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쿠팡이나 이런 데 제일 싼 거 제품이 한 7만 원 후반대 인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규독자 분들한테만 정말 초특가로 5만 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판다고 하니까 지금 구매 링크 아래 걸어놓을 테니까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남자분들이 여름에 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 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